사람이 생각이 없어, 생각이. 겉도 모자라, 간사하기가. 저희들이 딱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. 어명이다. 암행 오사장님. 파견 나간 어사들마다 다 저 걸로 돌아오르기 저게 말이 되는가, 저게? 어사인 거 들키면 위험하다면서요. 날 있게 이혼을 청하옵니다. 남은 생을 개학골 노추안의 처가 아닌 김조희로 살고 싶습니다. 근데 아까부터 이 거지들은 뭐야? 거지 아니요? 양반들 사칭하다 걸리면 인생 쪽박 차는 수가 있어. 거참 신경 쓰이게 하네. 딱 하나만 알아보고 가자. 딱 하나만. 프라이데이